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회차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27에 15번까지 했고요. 16번, 15페이지죠. 16번 문제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다. 3번 지문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 규제랑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3번하고 4번에 대한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법령상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예전에는 공공택지인데 지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으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애가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뭐를 보시면 되겠냐면 일단 1번에 보면요. 가격공시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요. 거기 이제 그때 당시는 가격공심이 감정평가가 난 법령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격공시가 난 법률이에요. 예전에 지문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때 나왔던 거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틀리죠. 우리가 감정평가에 일어날 때 국시국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누가 공시하냐면 국장이 공시를 하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선매에 대한 부분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강제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바뀌면 수정을 해드릴게요. 답은 일단 옳은 거죠. 5번 지문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있죠. 이것도 지금 법령이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10년에서 8년으로 갔다가 다시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출제할 때는 8년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령이 또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수정을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8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순연가법이 있고요. 내부수익률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를 일단 정리하시냐면 얘가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순연가법이. 우수한 이유가 재투자일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부의 극대화의 관계도 있어요. 복수의 내부수익률 관계도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재투자일 또는 부의 극대화 과정에서는 순연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틀린 게 4번 지문에 보면 재투자일의 과정에 있어서 순연제 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된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요. 여기다 10억을 투자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자체의 내부수익률이 한 10%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기에 투자할 때는 내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을 비교해 봐요. 요구수익률이 9%고 내부수익률이 10%니까 나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재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요구수익률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시간이 경과하면 위험이 커져가지고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1%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이 크면 재투자율을 요구수익률으로 사용하는 순연재가치법에서는 이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에서는 그냥 이거를 재투자율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요구수익률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투자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재투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때는 순연가법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용 관계했을 때는요. 1번에 보면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더라도요. 투자안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흐년재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의 크기에 따라 할인율은 첫해는 19%였다가 그다음에는 11%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얘네를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현재 가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요.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이 레버리지에 있을 때 금융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하는 동시에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상환해야 되니까. 대신에 지대적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거기 디귿에 보시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 때요. 이거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고 하면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이자율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죠. 그럴 때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니은에 보면 부채 비율이 50%,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라고 명시가 돼 있을 때요. 지렛대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이 종합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빼고요. 이게 대출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부채 비율을 곱해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 주어지죠. 거기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종합 수익률이 10%라고 줬어요. 그런데 얘가 8%라고 준 거죠.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2%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부채 비율이 몇 %냐면 50%라고 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50%라는 얘기는 이게 0.5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50%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빌링과하고 우리가 내과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0%가 되니까 100분의 5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면 0.5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0.5 하면 1이 나오죠. 그러면 10 더하기 1 하면 11%가 나오죠. 그래서 닌하고 거기 나와 있는 리을이 맞는 표현.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걸 수정해 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게 12%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항정답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답을 3번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수치를 갖다가 이거를 부채 비율을 50%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하는 거는 지렛대효과 구할 때 잘 안 나타나요. 예전에 15회 때 한번 이 식을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를 한번 물어봤고요. 이때 27회 때 한번 물어봤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일반적인 지렛대효과 구하는 거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을 위주로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20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20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이거 수익률은요. 해당 부동산의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최소한.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거는 이거는 지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전하고 세우가 들어가면 지분 투자액. 그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투자를 들어갈 때는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죠.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안이 기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답이 4번이죠.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을 하죠. 그런데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1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물어봤죠. 위험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냐면 사업 위험, 금융 위험, 인플레 위험, 또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약이 되는 위험이 무슨 위험? 그게 사업 위험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억이 맞다는 얘기는 기억이 안 들어간 애들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풀면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되죠. 왜? 2번하고 3번하고 5번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렇게 하나 풀면 지문이 딱 2개로 압축되게끔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니은이죠. 니은이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니은을 봤더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 때 요령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위험 중에서 유동성 위험이죠. 부동산은 투자자가 원하는 식의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부동산 상품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대해서 단기간에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론이라고 해서요. 다 어렵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레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놨죠. 레버레지라는 게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이걸 지렛대 삼아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5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23번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 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이 나올 때요.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는요. 자기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분에 이게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건 중에 지분 투자액은 줄 거라고요. 왜 부동산 가격이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인데 대출 비율이 부동산 가격의 60%예요. 그러면 20억이 60%면 12억은 내가 빌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한 돈은 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후를 구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세후를 구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순영업소득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서부터 계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잔존 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해법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내용연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건물에 대한 상각자산은요. n분의 1을 써야 돼요. 그러면 20분의 1이 되니까 감가상각률이 5%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감소할 때 다른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걔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문제를 내려고 하면 내용연수의 개념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자들은 전항정답 처리해 준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맞는 답으로 바꿔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계산에 대한 논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출제한 양반들의 오류로 인해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24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거를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증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MPTS 있죠. TS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샴푸나 이런 광고하죠. 이거 하면 전부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MBB 그러면 여기가 BB니까 전부 다 누가? 발행자가. 그 다음에 CMO 기억하시죠. 얘만 다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으니까. MBB에서는 채권용 증권으로 발행자는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초과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왜?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MPTS는 모든 거를 누가 부담해야 된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죠.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요.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기상환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약정이자율이 있고 시장이자율이 있을 때 얘가 컸을 때 조기상환이 발생하죠.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누가 싼 이자 갖고 돈 빌려 쓰고 있는데 그거를 갚아버리고 비싼 이자를 받으러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계산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는 들어가죠. 25번에 보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랬었을 때 상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요. 자, 일단은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이걸 기준으로 할 때는요. 상가의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상가 가치가 얼마냐면 5억이라고요. 5억인데 그 박스 안에 보시면요. 대출 승인 조건 안에 담보 인정 비율이 60%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5억에 대한 60%니까 얼마겠어요. 3억이죠. 그 다음에 요게 담보 인정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 수지를 구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 이게 이제 공식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 준다는 얘기죠.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저당상수가 0.2고요. 부채 감당률이 2예요. 2 곱하기 0.2 하면 0.4가 나오죠. 그러면 1억을 0.4로 나누면요. 2억 5천이 나와요.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2억 5천을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상가에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1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이 조건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까지 해서 2억 5천이구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작은 2억 5천을 선택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죠. 그래 놓고 2억 5천이 또 지문에 없냐 하면 4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 마지막에 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풀다가 착각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히려 뺏길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면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번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주 인용이 되죠. 자 1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금 균등 상환은요. 매 기간 원금은 균등해요. 그죠? 근데 이자는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시간이 가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체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원리금 균등에 대한 부분은요. 그죠? 얘는 뭐가 균등하냐고 원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가면서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요. 이자 부분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난 게 원리금 균등이죠. 그래서 이론을 물어볼 때 이거 기초적으로 잘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유도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죠. 그럴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조기 상환할 때 이 상환액이라는 거는 이게 대출 잔액이라고요. 그죠. 조기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은 원금 균등이 훨씬 적죠. 우리가 갚아야 될 돈도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기 상환할 때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상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그런 거를 유념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도 항상 정리는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네들의 설립 자본금 있죠. 5억, 3억, 3억이죠. 그렇죠. 최저 자본금을 물어본다 그러면 70억, 50억, 50억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얘가 더 많이 문제화됐는데 얘들도 항상 같이 묶어서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7번에 보게 되면요.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쓰는 게 뭐냐면 4번 있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의 28번의 프로젝트 금융 있죠. 얘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걔들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28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있죠. 수입. 이거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회사라든가 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치해서 여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 28번에 보면 3번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거기 신선회사라고 돼 있는데 건설회사가 되겠죠.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기 계절을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건설회사라는 거죠. 신설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나 시공사가 관리하는 거 아니고 결제 위탁 계정을 둬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사전 개혁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항상 포인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 이런 패턴은 그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 회차에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년 전에 연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꿔 탄다는 얘기죠. 그럴 때 A가 대출 후 2년 차 말에 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본 대출 조건을 보면요. 대출 금액은 1억이라는 얘기죠. 1억이고 이자율이 연 몇 프로냐면 4%예요. 그러면 연간 400만 원에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거기 8년간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얼마냐면 7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환이 들어가면 4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 7을 하게 되면 28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 조건을 들어가게 되면요. 같은 1억인 조건에서 여기는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요. 여기는 3%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의 이자를 갖다가 역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얘가 21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2800이고 2100이니까 그러면 700만 원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기존의 대출을 보시게 되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1%인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면 100이잖아요. 그럼 개 빼줘야겠죠. 그다음에 밑에 신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취급 수수료가 대출 금액의 또 1%예요. 그러면 700에서 200배만 남는 게 얼마겠어요. 500. 그러면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0만 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조건이 이 금액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얘가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기한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조건이라고요. 원금이 같이 상환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갈아탈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물어보는 개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그래서 계산할 때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30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의 관리 방식. 이건 읽으면서 바로 할 수 있죠. 기밀 유지에 유리한 건 뭐예요. 그렇죠. 자가관리죠. 그 자가관리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출제자가 직접 관리라고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9번은 답이 3번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게 되면 개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런 거 BTO 그다음에 BTL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데 제가 BTL을 알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장을 쭉 읽다가 임차 또는 임대 이런 표현이 나오면 BTL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31번에 5번 친문을 가보게 되면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선의 소유권을 준공. 준공이 빌대요. 그렇죠.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준 걸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고요. 동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니까 리스가 들어가야죠. 오퍼레이트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31번에 1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도 정의가 들어가는데 이 법령에서는 부동산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 그거는 꼭 추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31번에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요. 32번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사업은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나왔던 거예요.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시작하는 산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주택재개발사까지 있죠. 사업이라는 거죠. 3번 지문을 보면. 이게 답은 4번이고요. 답은 4번이고요. 3번 지문에 가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거죠. 이 업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3번에 보시면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다. 거기에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요. 33번에 영업경비 비율은요. 이게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예요. 그런데 이 총소득을 가능 총소득을 쓰느냐 유효총소득을 쓰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조건은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는요. 가능 총소득을 기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호당 임대료가 500이고요. 임대 가능 호수가 60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500에 대한 60포로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3억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 총소득이라고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수익이니까 이게 3억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공실률이 10%예요. 그러면 3억에 10%면 얼마야? 3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총소득이 2억 7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때 순영업소득이 2억 천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유효총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의 차이가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영업경비죠. 그러면 3억에 6천이니까 20% 나오겠죠. 3이 6이니까.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3번에 20%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게 되면 마케팅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사피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34번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계천을 설치하는 것은 제품. 그 다음에 부동산 중기업소를 활용하는 것은 유통경로. 그 다음에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가격. 그 다음에 경품 추첨으로 경품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 그래서 34번은 답이 4번. 그래서 이 사피에 종류가 이렇게 4가지 있다는 것. 제가 유판이라고 정리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35번에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하는 주칙에서 요즘 많이 물어보죠. 우리가 감평할 때 했었죠.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통상적인 시장. 그래서 35번에는 통상적인 시장은 공개된 자유시장이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36번에 보면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감평이라고 다 어렵게 안 나오죠. 저희가 이거 기억하시나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할 때 선행이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요. 후행이 개별 분석 최유의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선행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런데 4번에 보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 그래서 감평도 우리가 반타작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7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시산가액을 구하라고 해 준 거죠. 그러면 거기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거. 그건 비교 방식이죠. 걔가 1억 2천이죠. 그런데 비교 방식의 보정치를 얼마를 줬냐면 50%를 줬죠. 비교 방식. 그러면 0.5. 그러면 얘 6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이니까 비용에 대한 거는 원가 방식이죠. 그게 1억 1천. 얘가 20%죠. 그러면 얘는 2천 2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수익 방식이죠. 걔가 1억. 그런데 30% 줬죠. 그러면 3천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억 1천 2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4번. 이것도 2회에 한 번 나왔던 2회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8번에 보면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 있잖아요. 이것도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시면 되냐면요. 기대이유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기대이유를 곱하고 그다음에 필요제경비를 가산하면 되죠. 그러면 적산임료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기대이유를 되겠고요. 임대사례비호법에서 구하는 것은 비준임료죠. 그 다음에 수익임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분석법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을 보시게 되면요. 가격공심이 감정평가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회 때까지는 그냥 법령의 명칭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신청은 우리가 전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게 5번이죠.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거예요.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격의 정보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39번은 답이 5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4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의 8조의 규정이 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구성이 됐을 때 그는 답이 1번에 감정평가의 의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일 때 순서 과정에 첫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뢰라는 것은.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1번.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이 절차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번 등장한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또 구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회차별로 보면은 그 외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꾸준히 반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회차별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맹중점을 둘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회차를 반복할 때 이게 아 계속 물어보는구나.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아는 게 포인트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27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경우죠. 다음 시간에는 28회의 문제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